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기술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도 많은 나라가 우리의 의료기기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지역 의료기기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안마기에 앉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운동을 하면서 체지방과 각종 건강을 체크하는 기계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VR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전시회가 지난주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9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5개국 1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기업과 바이어들의 1대1 매칭을 통한 수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에서 찾아온 바이어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중국 제품들이 많이 선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 제품만의 불량 이슈라든지 대응 문제가 있어서 한국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세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박람회를 둘러본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강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만 해도 강원 지역 수출액은 2억 2백만 달러 이 가운데 의료기기가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강원 지역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앞으로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점차 강화되는 국제인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라별로 국제인증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개밖에 없는 국제인증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의료기업들이 해외 수출할 때 국제인증 허가라든지 절차에 많이 지원해서 의료기 사업들이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의료기기 기술력으로 강원 지역의 의료기기는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원상입니다.